굴다! 그 영혼은 내 것이다! 두려움이다. 나약한 자유. 나약한 자유. 나약한 자유. 나약한 자유. ואװ.. moje.. 이다음이 중요한데. 일단 변신하지말고. 아...여기서 이제 소집하는 것만 안 나오면... 아,안개... 어? 잠깐만... 이거 변신하면 풀리지않나? 진화! 저걸? 얼어붙은 지! 좋네! 유지카들도 말해라! 이길 수 있지? 이길 수 있겠지? 2번 뿐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